반갑습니다. 앞서는 생명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님입니다. 이번 시간 우리 EBS 스토리라고 하는 선생님이 새로운 강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려고 하고요. 이번 이 스토리는 수능 특강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. 수능 특강에 대한 이 스토리에서는 지금 23학년도 수능을 대비하고 있어서 당연히 23학년도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22학년도, 21학년도 더 나아가서 2019학년도 문제에서도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게 있다면 그런 식의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. 알겠죠? 이 스토리의 수업의 목적을 좀 설명을 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개념을 공부했단 말이야. 그치? 쌤하고 올류베이직이라고 하는 거에서 기본 개념부터 심화 개념까지 기초적인 이야기부터 실전 응용에 대한 이야기까지 공부했었고 또 이제 기출문제 풀이 중에서 이제 하이스토리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의 문제 안에 여러 시각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다 살펴봤습니다. 기출까지 해서 이제 그게 필수 강제인 거야. 알겠지? 올류베이직하고 하이스토리를 다 한 학생들이 조금 더 새롭게 보고 싶어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한 거고 EBS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 문제들이 있을 건데 그걸 조금 새로운 형태로 옷을 갈아입히는 경우들이 있어.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이 수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첫 번째 목표야. 첫 번째 이유야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다 맞추고 넘어갔을 거야. 그리고 이제 지금 이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게 7월 중순이거든요. 해서 우리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수특을 다 풀었을 겁니다. 그쵸? 선생님 이제 현장에서 물어보면 반반 되는 것 같더라. 아직 수특 다 못 풀었어요? 라는 학생들이 있고 또 이제 몇몇 학생들은 다 풀었어요. 이거 알고 있어? 기억은 안 나요? 이런 학생들이 있어. 또는 몇몇 학생들의 수능 특강 문제집은 1단원, 2단원, 3단원, 5단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. 그쵸? 유저는 빼고 풀고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어찌됐건 그런 학생들, 문제를 풀었던 학생들이 기억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복습 차원에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제 좋은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다 하는 건 아니야. 수특에 있는 1번부터 100번까지 그걸 다 하는 건 아니고 새로운 형태의 좋은, 새로운 유형들, 좋은 문제들을 좀 추려서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 거고요. 그런 문제들을 복습하는 이유가 있다. 복습하려고 하는 목적을 갖는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세 번째는 질문이 많이 나와. 선생님 이거 이렇게 이렇게 풀어요? 이런 질문들이 나온다? 예를 들어 유전에서 경우가 1, 2, 3 이렇게 있다면 원래 해설지의 지면에 한계 때문에 그냥 1, 2, 3을 다 소개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하면 안 돼서 이거.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. 또 이제 1번 해보고, 2번 해보고, 3번 해봐야 돼. 그래서 1번 안 되지? 2번 안 되지? 3번 되지? 이런 식으로 해설이 진행이 돼. 그런 경우들의 문제들은 질문이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세 번째는 그런 시각도 있지만 또 이제 이걸 다르게 볼 수 있는 시각도 있어라고 하는 걸 소개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는 거야. 그래서 우리 수업의 목적은 새로운 형태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. 복습하려고 하는 거다. 여러 시각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. 이제 몇 강으로 구성되고 몇 분씩 구성을 하냐라는 얘기고 이거 이제 실제 수업을 보면 간단하게 알고 있는 건데 얘기를 해주면 한 강당 15분 정도로 선생님이 구성을 할 거야. 이제 한 강에 한 문제 혹은 두 문제 이렇게 구성을 할 거고 유전 강의는 18강으로 구성을 할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이 18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굉장히 좋은 숫자래. 우리 이제 욕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선생님이 예전에 어떤 강의를 들었을 때 어떤 이제 철학과 같은 어떤 그런 강의를 들었을 때 18이라고 하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좋은 의미를 갖고 있다. 에너지적으로 좋은 거다라는 걸 들은 적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딱 맞게 구성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7개. 선생님 이런 거 좀 좋아해. 그래서 여기 7, 이건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잖아. 그치? 그래서 이제 이거 18강, 이거 7강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할 거고요. 비유전 파트에서는 다 하는 건 아니고 주대계는 자극 전달, 근수축에 대해서 조금 진행을 할 거고 또 여러분 선배들이 질문했었던 몇몇 개의 문제들이 있어. 그런 걸 좀 추가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. 실제 이거를 하는 건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메가스터디의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한 강당 몇 분이에요? 총 몇 강이에요? 이런 어떤 그 틀을 조금 이렇게 올려놔야 강의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실제로는 쌤이 쌤 강의를 보면 알겠지만 필요하다면 시간 제약 없이 그냥 더 올리거든요. 그래서 이제 쌤이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주변 친구들이 뭐 질문을 한다거나 여러분 선배들이 질문했던 게 사실 이거보다 더 있잖아. 그런 것들을 조금 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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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 보면 조금 강의 수는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한테 지금 틀을 잡아놓기는 이렇게 틀을 잡았다 해서 한 강당 15분 유전이 18강 그리고 비유전이 7강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구나라는 걸 보시면 되고 우리가 풀었던 거잖아. 그렇죠? 그러니까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도 이제 다 알고 있는 그런 거라서 저렇게 되는 거구나. 저렇게 될 수도 있구나라는 걸 보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힘 빡 주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강의를 보시면 될 것 같아. 알겠지? 해서 이 스토리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 마무리하고 쌤이랑 이제 1강부터 실제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는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괜찮죠? 오케이 수고하셨고요. 쌤이랑 1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1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